공동선수 김지영 선수입니다. 김지영 선수도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아요. 깃대려 맞았습니다. 공 뒤가 러프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박민재 업로드. 빨리 들어가요, 박민재. 단독 2위로 올라옵니다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는 내리막전 같은. 공동선수 김지영. 먼 거리 버티컷입니다. 오, 들어갔어요. 김지영 단독 선두로 올라갑니다. 오늘 김지영 선수는 정말 실력도 좋지만. 운이 조금씩 따라지는 것 같아요. 정말 믿을 수 없는 거리감을 보여줍니다. 김지영의 업로드. 오, 들어갔어요. 김지영. 네, 후반에 넘어와서 약간 추춤했는데요. 이렇게 또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내네요. 엄청난 샷이 터져나오면서 오 언더파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. 박채윤 선수는 마지막 홀에서 이익을 뻗습니다. 오, 방향 좋아요? 오, 들어갑니다. 박채윤. 이글로 마무리. 네, 단순에 또 성적이 탑10 안으로 들어왔어요. 네, 13원 더파. 8위의 성적으로 박채윤 선수가 이번 경기를 마칩니다. 기분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던 박채윤 선수의 이익을 뻗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